어둠 암전 써지 킬자 쟤 쟤 비행기 쥬스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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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타그래프 컴 파일 드라이버 파일 드라이버 캠타그래프 쟈 쟤 쟤 쟤 쟤 쟈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시... 커피드리퍼... 저게 떴어야 했네. 다중시전. 1막에서 오래밤 먹을 때도... 다중시전 노리고 먹은 거였는데... 뭐...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잖아. 신... 소속... 포션... 커피 마셔서 잠이 안 오는... 디펙트... 디펙트... 엑스는 기억... 오체력 손해... 케미컬... 케미컬에 저거 내려갔으면... 케미컬에... 저거 내려갔으면... 필은... 좋지... 좋지... 그치... ...고기컬에... 엑스는 기억이 나지... 아... 그치... 그치... 진짜... 정신이 없으면... 소비 휩쓸기, 레저포인터 생꽃 룬축전기 의둠이라 축전기 그래도 좋은가 좋을 것 같은데 룬축전기 설마 룬축전기가 안 좋겠어 근데 단기전 할 때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룬축전기 쓰면 룬축받다줘 수치 룬축전기 여기... 계시게만 돼. 보스전에서 인지 편향 제대로 쓸 수 있을까? 쓰기만 하면... 어 살려주기 아이 그 내... 아니... 현실 3,000원이냐... 게임돈 300원이냐... 3,000원이면... 행복의 나라 메뉴 먹을 수 있는데... 3,000원 현실... 클리어는 만원이다... 강렬 이걸 고민한다는 게 글러먹은 거 아닐까? 고민할 문제였나? 백소 오오오 하나 못잡았으면 아플뻔했다 재활용 쓰자 쓸 수 있는 덱인데 아니 그냥 쓸걸 어차피 금방 잡을 것 같은데 재활용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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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은데 아스트롤라베도 좋긴 한데 아스트롤라베는 트롤 할까봐 에버 유생한 방 잘 떴네 어둠 하나 더 뜬거 좋다 아 이거 드로우 조금만 말려도 템포 개박살나는 부팅? 도약 부팅 도약 부팅 도약 부팅 도약 부팅 도약 어렵네 체력을 껴야될 것 같은데 커피라서 야 근데 이거 카드 좀만 잘 잡히면 똑딱인데 걷어내기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드로우 너무 무섭다 이제 아무런 전망도 필요 없긴 한데 그래도 수비지우자 아 근데 이제 냉기 없으면 큰일 날 때가 많네 아 이런 아 왜 또 육항력인데 버드인가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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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수도 있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상점이 꼴 같게 하잖아. 안녕. 홀로그램. 홀로그램 안에는 나오면 넣어놓을까? 홀로그램이 그렇게 필요할 것 같지는 않긴 한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팔과 함께 저승세계의 첫 탈출 할 뻔하다가 아빠한테 두드려 맞고 돌아왔음을 알리세요. 뭘 소리야. 뭘 소리야. 암호 같은 건가? 하데스. 하데스의 얘기구나. 하데스 마지막 패턴 되게 어렵던데. 하데스 마지막 패턴 되게 어렵던데. 향로를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향로를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 깨우친 임금. 세종이요. 이걸 서지 편향을 못하네. 못하네 아이씨 어째 편향 좀 하자 쑥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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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 아이고 두 번 써버렸네. 아이고 두 번 써버렸네. 아이고 두 번 써버렸네. 디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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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즈마는 밀집으로 안올라가요. 양도 올리고 옵시다 빙하 헬로월드는 지금도 좋죠 빙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 디펙트 이렇게 덱 돌리고 있으면 아이 뭐 너무 복사받았어 진짜 이게 뭐하는지 진짜 모르겠다. 왓처마냥 얼불얼불얼불 돌리는게 낫지 이게 뭐 복사배 뒤지거든. 뭘 하는건지도 모르겠지. 뭐 포즈. 헬로월드 정도는 지금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해요. 세구성일세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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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룬축전기 있으니까 조금 돌리기가. 버겁네. 세구성일세러지. 에이. 내가 너무 빨리 잡았다. 천천히 잡았어요. 세구성일세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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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척 mij. 냉기세워넣고. 수 bliией도가ごiane잇ortal 가르쳐서. 돈 받으면 되니까. 스트otz 시간해. 존버 박사님 양신이 오랐어요 양신이 오랫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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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덱 돌리는데 너무 심취했네 걷어내기 강호할까? 평평 강호할까? 재활용이 드로우를 코스트로 바꿔줄 수 있으니까 드로우를 늘리는게 낫겠지 에버 지울 것도 없다 엑소 지우가? 남전엔 뭐 그냥 재활용 해서 씁시다 이 코스트 주는데 그리고 미션이라 주면 아 바보같이 향로를 왜 안 채워와가지고 이거 심장 템포 따라 달 수 있겠지? 체력 여유 있으니까 뭐 아 아 아 아 아 안보져들이 안보져 infants 이제 이렇게 향로 완벽 아니 뭐 이래 퍼펙트 못하겠다 맨 맞지 뭐 어깨 막지 여둠을 저렇게 빨리 올릴 게 아니었는데 근데 뭐 나온 걸 어떻게 할 수 없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룬 축전기 괜히 사나. 저것땜에 돌리기 힘든거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별로 세지도 않은게 굴리기는 되게 복잡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해 치울까? 아니 참아. 어둠 무즘. 승리. 이걸 곰 살려주기를 실패하네. 해 치울까? 해 치울까? 해 치울까? 해 치울까?